강호구, 침대는 내가 정해준 구역이 아닐 텐데. 알어. 내 구역은 소파 두 번째 칸인 거. 알면 이만 내려오지 그래. 알어. 나도 아는데, 소파는 너무 좁단 말이야. 금둥이랑 이렇게 같이 누워있지를 못해. 이제 가면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. 침대 좀 좀 쓰자. 이놈의 심장이 또? 마지막인데, 응? 평강처. 알았어. 네 맘대로 해. 대신, 똥 기저귀는 갈지 마. 절대로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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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